1타 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원에는 1타 강사가 있고 로또에는 1타 로또가 있습니다. 1타 로또는 확률을 높인 핵심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짧게 확률은 높게 1타 로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상위 당첨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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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 만나요!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